오늘도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옥닭방 형님 Let's go Let's go 그리고 열심히 방송한다고 커피 한 잔도 보내주시더라고요 형님의 따뜻한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 미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8프로급 플래시플라 와 이게 바로 엔비디아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수요일날 하는데요 그 기대감으로 떡상을 했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다 기분 좋아 누가 엔비디아 끝났다고 얘기했노 자 테슬라도 오늘 8프로급 비쥬올랐어 테슬라 야 거의 뭐 한달동안 뚜따로 맞더만에 결국 8% 넘게 아 급등을 했습니다 스토킹 테슬라 오므레스템 매수를 해야하고 역시 RSI 28 밑에 떨어질 때 이때 공포일 때 강암하게 매수를 해줘야합니다 누가 테슬라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새끼가 입을 놀린 기고 어떤 새끼가 입을 놀리노 이 새끼야 아까지 테슬라 망했다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망했다며 말해봐라 죄송합니다 오늘 또 떨어질 겁니다 허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이 새끼야 천맞아 개새끼야 씨부리봐라 씨부리봐라 뜨리나 씨부리봐라 씨부리봐라 이 새끼야 죽고신나 씨부리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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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덜았나 이 새끼들 수산 안 누르나 삼슬라 18% 급등 자 여러분들 삼슬라가 18% 급등했는데요 자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10% 급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 28% 정도 급등한 겁니다 자 저는 삼슬라를 당연히 당연히 매수를 했고요 자 요날 요날 금요일날 15% 급락했을 때 쫄지 않고 매수를 처했고 요날도 요날도 14% 정도 급등하고 있을 때 쫄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8월 18일에 564주를 매수를 했고 어저께 194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남들이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씨부렸지만 네가 찾는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답 같은 거 찾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아 구정 저는 입만 씨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매수를 합니다 자 제가 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거다 더 밑에서 살아있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밑에 샀으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숏을 쳤으면 저는 완전히 골로 갔습니다 주가를 예측하지 마라 마 너 때문에 어저께 테슬라 못 샀으면 잣대뿐했다 또 씨부리 봐라 또 때려질 겁니다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니도 쳐맞아야겠다 니도 쳐맞아야지 정신 차린다 이 새끼야 씨부리 봐라 또 씨부리 봐라 또 씨부리 봐라 끄지라 이 새끼 명성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오늘 간만에 지수가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1.56 급등을 냈습니다 다 막히면 좋다 자 S&P500은 0.69 상승을 했고요 필라 대표 반도체 지수는 무려 2.83 급등을 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잭스월미팅은 앞두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.56 급등을 했다 자 테슬라 증권사 추천해 6.10석 거래 하락세를 끊고 7% 급등 라이스브라 자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시적 기대에 나스닥 급등 테슬라는 7.3% 급등 라이스브라 자 이런 기사를 읽으면 안됩니다 테슬라 주권 이달 17% 폭락 3분기까지 조정이 이어질 것 이런 새끼들 기사를 읽고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오늘 완전히 잘 떼는 거죠 자 인버스는 17% 폭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폭락하니까 약 1틈 만에 절반 이상 폭락을 한 겁니다 인버스 타신 분들 지금 잣 됐습니다 지금 잭스홀 미팅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잭스홀 미팅에서 생각보다 매파적이 얘기 안하고 좋게 이해하면 어쩔 겁니까 자 이제 제롬 파우링이 입만 달렸는데요 예 모두가 예상합니다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안 좋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얘기 안하면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롬 파우링이 입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말 잘해라 동생한테 처맞기 싫으면 알겠나 제롬 파우링이야 행님이 될 수도 있고 왼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는 초급등했습니다 뷰 엘레트 12% 급등 이게 바로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의 무슨 면이지 자 이것 때문에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스토케딩 슬로우 우물에 있고 자 RSI가 3,4일 때 매수를 해야한다 이제 반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말을 하자마자 초급등을 했고요 뷰 엘레트 자 탱경교도 약 4% 급등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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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레벨 곱하기 3배짜리지 자 RSI 우물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십시오 SOS 8% 급등 렛츠플라 자 지금 매수 안하며 언제 매수합니까 스토케딩 슬로우 우물에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십시오 잭스 홀 미팅 쫄지 마십시오 FNG 약 8% 급등 라이스브라 고정대비 약 28%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충분한 가격 조정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이너스 27% 되었고요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크게 떨어진 만큼 크게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염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 미국은 하나 가는 날보다 우상하는 날이 많다 이런 데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버팁니다 시발 그냥 사 매수해 쫄지 마 오늘도 내 영상이 멘탈탐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숫자 부탁드립니다 구독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